드럼 쪽에 킥 좀 많이 올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단독곡인이라서 머리를 좀 좀 찢어봤어요 괜찮아요? 아이돌인줄 아이돌인줄 엄마가 자꾸 너 무슨일이 있지 자꾸 물어보는데 공연하려고 아니야 너 무슨일이 있어 자꾸 무슨일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일이 있어서 하고 왔습니다 1년만에 단독곡인 1년만에 신곡도 냈어요 외출 상미랑 오붓하게 새벽부터 나가서 형주대교를 한바퀴 돌면서 잘 만드셨습니다 눈빛 아까 보셨죠? 네 감사합니다 외출 첫 라이블 한번 외출